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트래비스예요.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달의 이야기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달의 이야기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찍었던 달의 이야기.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안 뜯고 있다가 쌓아놓은 박스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짜잔! 이 퍼즐들 보이시나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기 BTS 미니 직소 퍼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아쉽게도 태연님께 없었어요. 이게 품절이라서 다른 사이트에서 따로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6개의 퍼즐들을 다 맞춰볼 거예요. 짠! 귀여운 퍼즐들! 태연님은 이 타이니탄 피규어로 대체할게요. 짠! 완전체 완성! 그래서 여기 오늘 언박싱 해야 할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거는 아주 예전에 샀던 맵솔 피켓! 이것도 아주 예전에 샀고 뜯지도 않은 맵솔 프포!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달의 이야기 때 언박싱을 하려고 샀던 에어팟 케이스거든요. 얘는 세 달 전부터 제 시험 기간 때까지도 옆에서 항상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7월 달 쯤에 다오니! 다오니 이걸 산 이유가 여기에 타이니탄 계량컵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 정국님이 다오니 어도러블 향을 몇 년 전에 말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이게 몇 세트지? 세 세트! 많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는 비틀스 에디션 사은품! 또 한 두 단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이죠. 맵솔 포스터 세트! 이거 피켓이랑 프포 살 때 같이 샀던 건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박스는 BTS 에디션! 우와! 짜잔! 일단 일단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오! 뭐가 많아! 일단은 여기 어댑터가 왔고 퍼플 하트 커버 세트랑 이런 것도 왔어? 응. 그리고 숄더 스트랩! 블랙! 빨리 뜯어보자! 뜯어보자! 여기 방탄 로고가 있어요. 보라색! 뜯어볼게! 오! 오! 와! 오! 예쁜데? 진동벨! 예쁘다! 신기하게 생겼다! 한 손에 있어? 마패 같다, 무슨. 나는 일단 질문을 걸어서. 이거는... 아, 여기는 인상이 있다. 오! 우와! 설마 이거... 613이야? 맞는 거 같은데? 러브얼 셀프 느낌 나게. 그라데이션도 있네. 지금 외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라색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카메라 하트까지 합치면 일곱 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구가 있어. 오! 오! 하트 일곱 개 됐다! 예쁘다! 우와! 숄더 스트랩. 그냥 스트랩! 대망의 포스터! 우와! 삼성과 BTS 로고가 이렇게 있고 우와! 비닐 포장? 두 장이야? 오! 우와! 이거 봤던 사진이다. 포토카드랑 똑같다. 그러네. 재질이 마음에 들어요. 매트한 재질. 그렇다. 짱인데? 오! 너랑 나랑 딱 한 장씩 가져가도 되겠다. 오! 아! 똑같은 게 두 장이구나. 포스터 생겼어요. 이걸 이제야 뜯다니. 미쳤네. 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두 번째 박스는 에어팟 케이스. 이거 진짜 고심 끝에 고린들이었는데. 맞아. 저희 뭐 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와! 어? 이거 산 게 없는데. 뭐지? 저희의 귀요미 에어팟 케이스들. 에어팟 케이스들.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너무 좋아. 아 귀여워. 제 핫 에어팟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죠? 인형이니 인형이. 아 귀여워. 대박. 근데 당근 샀었나? 근데 그걸 모르겠... 어? 당근? 나 당근 산 적 없는데? 아 내가 그러면 내역을 확인해 볼게. 잠깐만 4개밖에 없지? 어 그러네. 4개를 샀거든요. 여기 연달아서 4개. 근데 지금 2개가 더 왔어요. 귀여워. 우와 귀엽다. 아 너무 내 타입인데? 그리고 제 두 번째 에어팟 케이스는. 마샬 오디오 스피커 모양이에요. 어. 몇 프로 수록색. 짠. 귀엽죠? 오케이. 여기서 다이너마이 중에 쓰는 거지. 그 다음에는 제 아퍼 케이스. 바로 몰티저스. 사실 저 몰티저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응. 나 한 번 먹어봤어. 짜잔. 귀여운 몰티저스. 그 다음에는 머스타드. 머스타드! 냄새! 와! 이거 튜브 냄새 나 이거 알아 머스타드 와 뭐지? 좋다 서비스를 주신다고? 대박 근데 언니 여기서 좀 소리 듣는 게 내가 석진님이 제일이잖아 그래 근데 또 햄스터를 보내주셨네? 언니는 당근을 보내주세요 참 뭔가 이상해 고리까지 센스있게 당근이에요 와 이쁘다 진짜 아니 어떻게 딱 당근이 내 별명이 당근이라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별명이 당근이에요 대박 대박 귀여워 귀엽다 대박 대박 귀여워요 여기 뭐 검은색 입은데 매력점으로 하죠 아 목이 잘 열려 그 대신 단점도 있다 보니? 이제 스트랩까지 끼워주면 세트 푸드 큰 기준 뭐입니다 요거는 틀에 토끼와 방귿 토끼야? 햄스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ちょ이 고리 토스트 화장실 짠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바우니 세탁 세제랑 바우니 어도러블 오 여긴다 여깄다 와 이거 귀엽다 세탁기 모양이야? 귀엽다 뒤에는 배관 모양도 랜덤이거든요 오 뭐야? 태영님 첫번째 멤버는 태영님이에요 그 컵이에요 진짜 그냥 플라스틱 컵 이런게 있으면 빨래할 때마다 행복할 것 같아 두번째도 잠깐만 어 여기 이름이 써있네 몰랐어 이름이 써있었네요 이번에는 석진님의 계량컵이에요 어떤 표정으로 귀여워 석진님 별게 다 굿즈로 나온다 계량컵까지 세번째는 지민님 오 우리 최 둘 다 나왔네 그러네 근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건데 최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맞아 다 좋아 오 귀여워 세번째로는 지민님이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레어템이 있습니다 맞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시면 깜짝 놀랄건데 이 눈사람처럼 생긴 아이는 바로 타이니턴 퍼플렛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시죠 제품을 사러 가는데 거기에 있는 점원분께서 이거를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왔어요 계량컵을 받기 위해서 새 세트를 사는게 보였나봐 짠 남자님 여기 뒤에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짠 짜라란 다음은 퍼즐 앞에 살짝 파진것처럼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오 이쁘다 얘도 이쁘다 남준님부터 아이들의 공통점이 멤버들별로 뭐가 있으면 다 응어법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거 같아 맞아 이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서 오 오 오 약간 뿜딱뿜딱한 판이 있어요 바로 열어봅시다 알겠다 퍼즐을 넣고 만든거야 이렇게 오 오 오 포토카드 여러분 포토카드 퀄리티가 대박 소름 퍼즐보다 더 반가운데? 그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써 천재 천재 카드 카드 coins 확인 도전 single 오 파는 공 Ah 로 엔 됐다 짠 봉지에 멤버들 이름도 다 써놨고 아 진짜 태형님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너무 허전해 어떻게든 태형님 구한다 어떡하더라도 완전 고컬에다가 이게 단단해가지고 잘 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 퍼즈 진짜 오랜만에 맞춰봐 모양 선이 없는 거는 처음 봐요 아 그러네 왜 이렇게 조금만 더 이미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지? 와 좋단 왠지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어느 부분 근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어렵다 여러분 벌써 하얀색 빌리엄부터 먼저 할 수가 없네 자체가 인간적으로 트림 만들어줘야지 와 고난이 예상되지? 어 핫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부럽다 지금 동시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차이 날 일이야? 그니까 와트 헉! 달성! 와! 와 이쁘다 예에이! 와! 와 진짜 이쁘다 반짝반짝 짠 여러분 석진님 완성했어요 와 이쁘다 도색 아직 많이 남았어 지금 완성 작품을 보니까 이게 훨씬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맞추면서 퍼즐을 맞추면서 이게 맞나? 이게 없는데? 이래서 어려웠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안 돼 으아아아 안 돼 안 돼 여기 위에다 일단 이 아크릴판을 덮고 이걸로 짠 와 이쁘다 석진님 완성 이거 아이디어 좋다 진짜 액자 같아 어 괜찮다 나는 이제 윤기님 윤기님을 해먹으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진님을 맞추고 슈가님을 맞췄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 한 조각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기를 이거를 산지 좀 오래돼서 뭔가 문의를 할 수도 없고 일단 동생은 지금 여기까지 맞추고 있는데 한 피스가 없습니다 충격 또르르 절망이다 이거 너무 슬프다 그래도 티는 좀 안 나긴 하지 그나마 다행이지 뒤에 사진이 있어서 언니가 두려워할 시간에 나는 고작 이거를 했다 내가 도와줄게 지금 짠 짠 테두리부터 한 다음에 아내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했더니 금방 맞춰졌어요 여기를 닫고 프레임 씌우고 와 예쁘다 우리 한 두 시간 정도 만에 세 개를 했어 아 이게 꽤 걸리는 작업이구나 나는 이거 앉은 자리에서 일곱 명을 다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했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시지?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반이에요 퍼즐을 열심히 마쳤습니다 여기 호성님 진무님 정모님 정모님 것까지 하고 싶은데 약간 체력적으로 한 끼가 와서 다음 시간에 아마 촬영을 하던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매우 뿌듯했어 박수 아 불닭 먹고 싶다 오케이 불닭하고 넷풀고 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이게 라면이 있는데 뭘 먹을지 심히 고민이 되네요 사실 이걸로 아이스박스를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재료가 부족한 관계로 안녕 신라면 여기다가 계란에 담궈서 제가 방금 이걸 먹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끌려서 다시 고민 중입니다 나도 한입 뺏어 먹을까? 너네 싫어한다며? 방금 전에 근데 나 뺏어 먹는 건 좋아해 진짜 뺏어 진짜 뺏어 같아 진짜 뺏어 같아 짠 맛있게 될 것이야 응 그리고 TV를 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